안녕하세요 범위스미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밖에서 외식하기보다는 대부분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식을 시킬 때마다 담겨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4-5개는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부분 잘 세척해서 분리배출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한 번에 담아서 내놓거나 또는 무단투기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액궂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체가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현재의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거나 무단투기한 생활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라고 관내 자치구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수원시 곳곳에는 이렇게 수거되지 않는 생활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신거부 스티커를 붙인 쓰레기를 다시 되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서 인근 상가나 주변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각종 벌레들까지 들끓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분명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잡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버리다보니 누가 누군지 CCTV로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 이럴 때 마스크를 부기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뭐라고 말하기 참 힘든데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를 받고 있는 건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할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현재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수원시에서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2천 통씩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4천 톤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고 이대로라면 소각량에 한계가 있어서 수신 거부 정책을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들어온 종량제 쓰레기를 검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비닐이 5% 이상 섞였거나 수분이 절반 이상이면 반입 금지로 적용하고 반입 금지 두 번이면 4일, 다섯 번이면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2025년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제3 매립장이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모두 다 인천에서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2024년 11월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2의 쓰레기 달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 저런 거는 분리수거 하셔야 한다.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라도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자주 올렸는데 여전히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섞어버리거나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가 뭐냐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상황을 사진 촬영해서 각 지자체에 연락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최소 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에 연락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설치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핸드폰에서 이렇게 생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돋보기를 누르고 검색창에다가 안전신문고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하나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설치를 다 하셨으면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단 투기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신고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불법 주정차 신고, 쓰레기, 교통 위반 등등 메뉴가 나오는데 무단 투기를 신고하려면 쓰레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고요. 발생지역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내용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버렸더라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거는 따로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신고와 신고 현황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와닿았던 부분이 정부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영상 하나 제작해서 올려주면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끝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정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분명히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소중한 의견들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